지금 이것도 시럽 없이 먹는거에요? 와 다들 왠지 아라의 것 같네요 마리아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비스사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레오가 박혀있네요 마들렌인가요? 네 마들렌입니다 오! 저기 열속팬이 한 분 계신대 오! 저기 저희 영업에 머리를 아파하시고 계신대 저희 귀여워 열어주신 주인분께서 무서워요 맞을때는 레몬으로 만든거 같애도 이렇게 오레오 들어가서 언니가 제가 어렸을때부터 젤라제빵을 했는데 제일 많이 만들어 온게 이거였어요 마들렌 레몬으로 레몬 껍질을 씹히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만 드셨죠? 아이제가 먹었어요 아이제? 안돼요 우리 음료 두 번에 두개씩 드시고 계셔가지고 빈속이 드시는건 아니죠? 빈속이 빈속이 아메리카노 저가 마셔봤는데 진짜 몸이 안좋은거 같아요 빈속이 먹으면 속이 타들어가는거 같지 않아요? 맞아요 계속 막 침대 위에 막 2층층 주스거든요 근데 항상 발이 삐죽 나와있으면 예슬이가 제 발 만지고 야 발이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예슬이 저랑 발 사이즈 차이 얼마 안나거든요 근데 항상 제 발 귀엽다고 만지고 가요 근데 진짜 어목적해요 무슨 소원 비누 것도 아니고 소원 비누인데 정말